사장님이 이동수는 있어요. 오늘 이동을 하셔야 돼요. 이동하시는데 올해의 운은 좋아요. 나가는 삼재인데도 운은 좋습니다. 근데 운은 좋아요. 운은 좋은데 어차피 사장님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시작을 하셨는데 밀고 나가셔야죠. 인정해서 발병 뺄 수도 없는데. 근데 제가 솔직히 까놓고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동업이잖아요. 그리고 현장이 없으면 수입이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조그마한 가게도 하나 오픈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또 한 가지 좀 걸리는 거는 지금 저희가 사업자만 냈다 뿐이지 면허가 없어요. 솔직히 조금 전에 있던 사람이랑 동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좀 걱정되는 게 없잖아. 좀 많기는 해요. 너무 모르고 있거든요. 아직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대 프로 이거는 무조건 하자 하자 이러고만 있고. 그리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 사람은 지금 한 7, 8년 겪어봤거든요. 겪어봤는데 깡단은 좋아요. 이거 이거 이렇게 하자. 밀고 나가는 건 좋은데 뒷마무리를 못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를 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내가 수습을 다 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 많은 게 지금 다른 업체에서도 지금 계속 자기네들 와달라 와달라 연락이 수시로 와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우선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일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데 업체 사장이든 대표든 이 사람들이 좀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연락은 오지 원래 저도 지금 이거 보는 게 태어나서 처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더 나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둘이 평생을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평생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하면 저도 제 나름대로 혼자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도 한번 하셔야 되죠.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정수입인 수입이 월급쟁이가 고정수입이 없다가 계속해서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좀 불안하니까 그냥 소자본으로 해서 조그만한 거 이제는 뭐 가게를 또 하나 오픈시켜놓고 그래야지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걸로 생활비 정도만 하자 이 생각으로 지금 하나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장님이 나가는 삼재예요. 나가는 삼재 5는 좋아요. 5는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점사를 이렇게 봐드려도 경기를 좀 보셔야 돼요.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내가 오는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금전이 회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회전이 안 되니까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끼 떼하고 원숭이 떼예요. 두 분이 원진살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안 보이는 뭔가는 서로가 경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진살이 껴있기 때문에 원진살이 뭐예요? 원진살은 붙어있으면 오르는 거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부간에도 원진살이 꽤 많이 낀 사람들은 많이 싸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덜 부닫히시지만 붙어있으면 좀 부닫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거는 감안을 했던 게 현장에서 일할 때만 해도 같이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때만 봐도 조금 그런 건 없잖아. 있다라는 걸 서로가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적으로 저도 양보할 그런 게 일적으로는 양보하거나 그런 게 1도 없기 때문에 사장님은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일적으로 금전적으로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고요. 돈 욕심은 없어요. 일이 일 욕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일 욕심은 많아요. 일 욕심은 많아요. 돈 욕심은 없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서 하셔도 어차피 이미 하셨어. 이미 하셨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미 하셨는데 만약에 앉아가셨다면 좀 반대를 했겠죠. 근데 이미 좀 하셨잖아. 하셨는데 하시고 다 하시고 와서 나한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오늘도 다른 한 업체 대표랑 지금 점심 먹으면서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 업체 대표가 지금 하는 거는 말하는 거는 저희가 사업자만 있지 면허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업체 거를 써라. 다만 사용한 비용만 이제는 처리를 하고 대신 우리 회사 것도 그러면 네가 맡아서 해주라. 우리 회사 것도. 대신 거기에 내가 월급은 챙겨주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병영을 하게 되면 물론 제가 많이 바빠지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건지. 괜찮은데 금전 관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쪽에서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50만 원밖에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괜찮죠. 그것까지. 그것까지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면 괜찮죠. 남는 장사죠. 왜냐하면 투입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걸 정리를 제가 하게끔 원하고 그 다음에 대신 이제는 제가 이제 연봉으로 얘기했을 때 연봉을 조금 세게는 좀 불러는 났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은 좀 해보겠다. 본인이 던져놓고 얼마까지 주면 되겠냐라고 했을 때 연봉으로 지금 우선 던져놓은 거는 1억 2천 원 정도로 얘기를 해놨어요. 우선 연봉으로는. 잘하셨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은. 아니 타업체들도 그렇게 주는데. 손해는 볼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 가든 손해는 안 봐.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사장님은 이렇게 보시면 사주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손해는 안 봐요. 우리가 손해는 안 보시니까 하셔도 돼요. 추진하셔도 돼요. 올해부터 아마 돈 좀 버실걸요. 안 그래도 뭐 인터넷에서 여기 온다 오기 전에 서로가 좀 한번 포로는 가야 되겠다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부터 인터넷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좀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잔나비띠들이 엄청 좀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네. 다 좋은 거 아닌데. 45 잔나비띠. 57세 잔나비띠는 대원 들어왔어요. 근데 33은 안 좋아요.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8세는 69세는 안 좋고요. 또 21살인가? 걔네들은. 걔들도 안 좋아요. 대원이 들었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21살이요? 네. 21살 잔나비띠도 괜찮아요. 그 뭐지? 그 수능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괜찮아요. 근데 지금 올해 33. 33하고 69세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별개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꼭 오고 싶었는데. 네. 제가 결혼을 좀 많이 일찍 했다가 일찍 헤어졌어요. 네. 원래 어차피 사장님은 일부 종소 못해요. 네? 일부 종소 못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을 한 번 실패하셔야 된다고. 일찍 결혼하시면. 근데 그 뒤로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혼자 계세요? 네. 내년에 보세요. 내년에 이별수 있어요. 아니 저기 인연법 있어요. 내년에 여자가 들어옵니다. 내년에 좋으시겠네. 갑진현이는 여자가 들어온 해요. 왜냐 그러면 여자도 못 사귀고 있는 데다가 일만 하는 일벌레였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웬만한 소장들은 그냥 퇴근 시간 되고 이제 현장이 종료가 되면 퇴근을 하잖아요. 저는 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아니 완전 내가 그랬잖아요. 구제식 하신 분이라고. 일 하나 끝내면 일 하나 시작하면 그걸 끝내야지 집에 들어서 자는 사람이에요. 사장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자 만날 시간이 없었지.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걸 일적으로 풀어낸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여자를 못 만났지. 근데 내년에는 갑진현해 2004년 갑진현해는 인연법이 들어와요. 여자가 들어옵니다. 마구마구 들어오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만나는 거. 고르세요. 거기서 들어오는 거를. 이 여자 괜찮고 이 여자 괜찮다 하려면 거기서 고르셔서 살아도 돼요. 내년에는 결혼 운도 있어요. 운도 있으니까. 근데 사장님은 독북도 있고 일북도 있고 다 좋아. 단 여복이 없어. 여복이 없고 자식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만 한 가지. 그러니까 근데 내년에는 괜찮아. 내년에는 좋은 인연법이 들어와. 들어오니까 거기서 선택을 잘 하셔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 외롭잖아. 안 그래도 그게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외롭거든. 본인은 지금 십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본인은 자존심이 강해서 그걸 티를 안 내. 그냥 그 여자 그거를 그냥 일에 미쳐서 살았어. 여태까지.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존심 빼면 시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외로움을 많이 타요. 외로운 걸 타는 걸 일 쪽으로 미쳐서 살았어. 근데 내년에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요. 내년에는 그 금전도 어느 정도 많이 조금 회복이 됐어. 됐으니까 내년에는 인연법이 있으니까. 잘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내년은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난 건가요? 지금 아세요? 네. 네.